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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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이 발견하시나 봐. 도망이 발견하시나 봐. 도망이 발견하시나 봐. 어때요? 아버지 또 마세요. 건강하시죠. 아버지 또 마세요. 네? 형, 오늘 아버지 옆에서 가수 할래? 네, 축하하세요. 아버지 다 나으셨는데요? 아버지. 아버지 다 나으시고 그냥 어깨된 거 해주셔도 돼요. 나 어떡해. 형. 자. 빨리 빨리. 아버지 형 왔어요. 꼬박 7년 동안 콧백도 안 미친 못된 아들. 형아야. 다 올린 거예요? 네. 어디가 나와? 자, 다시 한 번 갈게요. 자. 빨리. 빨리. 아버지 형 왔어요. 꼬박 7년 동안 콧백도 안 미친 못된 아들. 이선우 선수 등장입니다. 아, 이종민 씨. 얼른 일어나서 욕이라도 한 마디 해 주셔야죠. 네? 빨리. 아, 이종민 씨. 얼른 일어나서 욕이라도 한 마디 해 주셔야죠. 네? 빨리. 빨리. 어때요? 아버지 두 아들. 일정하시죠? 형. 오늘 아버지 옆에서 같이 잘래? 네? 한 마디 해 주셔야죠. 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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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컷. 오케이. 어쩔 수 없어. 우리 형. 우리 형. 우리 형. 우리 형. 우리 형. 일단 거기 있어봐. 형 나와. 자, 일로 와. 신경외과 전문의라는 의미, 아버지 상태를 몰라서 이래? 이선우 선수 등장입니다! 완전 대단히 안 대만lik으로 아 이종윤 씨, 원래 일어나서 욕이라도 한 마디 해주셔야죠 예? 이종윤 환자, 존스 오키스리 최고 신경외과가 왔으니까 존스? 원어스 존스? 존스인다고 했는데? 존스 오키스 이종민 환자, 존스 오피스 최고 신경외과가 왔으니까 앞으로 염려 딱 붙들어 계십시오. 너희랑 내가 아버지 고등어 뿌리채 뽑아보겠습니다. 어때요? 아버지 또 아들. 운동하시죠? 액션! 어때요? 아버지 또 아들. 든든하시죠? 아버지 또 아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